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세금 이야기 말고 정치 이야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시국이 하도 시끄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 신당에 나와서 중도보수 통합 이런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철수 국회의원을 언제 만났냐면요 2009년에 만났습니다 그 당시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그 당시 이게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를 그때 출간을 했는데 이게 그때 좀 센세이션 돼서 이런 세금으로 이런 에세이를 적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철수 당시 국회의원이 kbs 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공영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그때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어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이 아 저분에 대한 제만의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그분이 역사 속에 사라져야 할 세력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일등공신은 안철수였다 중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좀 균형감각 있게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정치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 가지고 더 이상 정치가 막 그런 식으로 나라를 존먹는 경제를 존먹고 그런 사람들 국가돈 빼먹는 그런 구조를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된다 라는 그 염원을 안철수로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했죠 왜 정치는 원래가 이제 투쟁을 하고 뭐를 했던 사람이 해야 되는데 프로가 해야 되나 뭐를 기대를 건 거는 세상에 그래도 그 기존의 사람들한테 혐오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만한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간보다가 철수 했다라는 비판을 받기에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 당을 해보겠다 중도를 규합을 해보겠다 저는 제가 볼 때 안철수 그분은 실패할 것이다 왜 정치는요 싸움꾼이 해야 돼요 결국은 사람이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뽑는 거는요 나를 대비해서 네가 나가서 판에 나가서 싸워라 라는 건데 몸사리고 싸우지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일방적으로 지죠 그러니까 그게 지켜보는 국민이 답답한 거예요 세금 줘가면서 돈 줘가면서 싸우라고 했더니 안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보면서 돈 나올 것만 보고 서로가 거기에서는 야업을 하고 밖에서는 싸우는 척하고 경기가 조금 있다 더 열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답답한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안철수는 싸움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싸움꾼이 아닌데 왜 나와서 싸운다 싸움꾼 싸움판에 와가지고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또 안 싸우고 지나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중도는 그런 식으로 움직여 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다가 힘을 실어 줄 뿐이지 중도를 내가 이렇게 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중도가 표를 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에다가 색깔을 딱 입혀 가지고 자기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나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한 판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중도보수의 영역을 땅따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존의 세력이 어느 한쪽에 세력이 결국은 두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두 세력이 싸워 가지고 어느 한쪽 세력이 크면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이 사람의 가치 지금은요 어느 하나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 싸움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걸 가지고만 판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가치가 없어요 공산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표명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막아야지 막으려면은 막기 위한 반대 세력도로 한 번에 다 뭉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뭉쳐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나중에 세상에 바꿔주면 거기 가서 중도에 내 영역을 땅따먹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게 순서다 또 다시 역사의 예전처럼 사라져야 될 세력에다가 다시 힘 좋아져 색깔 입혀지고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허심 쓰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은요 돈이 있으니까 정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써가면서 정치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여서 내 돈이 내 주식이 올라가고 내 돈이 더 부자 되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 하려고 정치하나 이렇게 돈 벌려고 정치하나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애정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에 뭐 보지도 않겠지만은 혹시나 보더라도 잘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으로 감사합니다